아, 또 짠 거, 매운 거. 매운 거 이제 또 좋은 거 먹었으니까 이제 또 바로 먹어야죠. 혼자서 드시려고 전 건 아니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실컷게 실망합니다. 왜요? 혼자도 먹는데. 우와, 진짜. 이야, 맛은 있겠다. 그거 진짜. 아, 먹고 싶다. 연구 대상이시다. 그래? 아, 스님들이 오셨구나. 네, 친구들. 매콤, 매콤. 아니, 우리 집어넘들 멋을 메고 왔어. 맛있게 드세요. 신고가 왔습니다. 다 했어요? 이거 칼로리 폭탄 아닙니까, 이거? 폭탄이죠. 짬뽕. 다 직접 혼자 한 거죠? 이거는 배달시켰고요. 떡볶이는 제가 했고요. 우와. 세 분이 드시기에는 양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 먹어요. 우와. 저걸요? 네. 그래. 말 안 하고 저렇게 먹어, 계속. 다이어트 쉬워놔. 다이어트 쉬워놔. 자도 안 잖아요. 양닭기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난 최근에 자기가 점심 코스로 데리고 간 거기가 최고였던 것 같아. 거기 같이 가자. 너무 맛있어. 저희는 그리고 먹으면서 항상 먹는 얘기래요. 저랑 공통점이 진짜 많으시죠? 아침 먹으면서 점심 뭐 먹을까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밥 혼자 제가 해 먹던 뭐 먹을 때 항상 핸드폰으로 그런 음식 컨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한상 가득 차려놓고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지한 씨 뿐만 아니라 한국인 10명 중 6명이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대사 주문 분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과식까지 하시게 된다면 몸에 지방에 쌓여서 결국 대사 질환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타신 거나 아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주의하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되시네요. 항상. 이지한 씨가 지금은 나이살이 안 쪄서 정말 다행인데요. 하지만 더 나이가 들어도 성인병 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누구나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또 대사증후군을 부르는 내장 지방을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좀 줄이면서 식습관 개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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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